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 약 85%의 새로운 스테이 앳 홈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코로나19 수치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숨진 주민이 무려 2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개빈 누썸 주지사가 공개한 확진자 노출 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팬데믹 이후에 대도시 주민들이 외곽지역으로 이사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코로나19 때문만은 절대 아니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수치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우선 이 수치부터 좀 짚어볼까요? 우선 어제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LA 타임스가 각 카운티별 수치를 종합해서 전한 걸 보면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캘리포니아 주민 2만 54명에 달합니다. 또 어제 하루만 신규 감염자가 3만 4천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금요일 최고치였던 2만 2,369명을 훌쩍 넘겨서 또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그렇게 누적 감염자는 138만 5,689명으로 집계됐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입원 환자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할로윈 그러니까 10월 31일과 비교해서 4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곳 LA 카운티 쪽이 가장 수치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카운티 수치는? 네. LA 카운티의 전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5만 명을 넘었습니다. 45만 7,880명으로 45만 명보다는 오히려 46만 명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8천 명 이상 정확하게는 8,086명 신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 전날 1만 명이 넘었던 것보다는 소폭 줄어든 수치입니다만 심각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검사 시 양성 판정률은 11.6% 그렇게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리고 확진자 수가 매일 1만 명 정도씩 뛰면서 신규 입원 환자 수도 지금 3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988명입니다. 그리고 중환자 비율은 여기서 24%로 나왔고요. 이런 하루 확진자와 또 신규 입원 환자 수가 사망자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LA에서 사망자는 27명이 늘어난 전체 7,936명으로 8,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것 캘리포니아 주 명령이 내려지는 데는 아무래도 중환자실의 뱃 여유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될 것 같은데 그 수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남가주는 어제 월요일 기준 10.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3.1%였고요. 토요일에 12.5% 그리고 일요일엔 10.3%로 보면 계속해서 내려갔는데요. 어제는 나흘 만에 오르긴 했습니다. 그치만 10.3%에서 10.9%로 큰 차이는 아니고요. 캘리포니아 주 기준치로 보면 15%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리고 남가주와 함께 주 명령이 떨어진 이 중가주 샌루이스 오비스포 지역은 더 심한데요. 어제 중환자실 여유분 6.3%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북가주로 가보면 약간의 여유는 좀 있습니다. 그레이더 세크레멘트로 나뉜 지역은 20.3%고요. 북가주 그러니까 노던 캘리포니아는 28.2%로 나오고요. 그리고 베리에리아는 25.7%인데 이전에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이곳은 15%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명령에 그냥 따르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수치들을 보면 북가주 쪽은 그래도 명령이 떨어지는 기준치 15%보다는 좀 높은 수치인데 이거 남가주와 샌루이스 오비스포 이 중환자실 여유분 수치가 잘 오를 것 같지가 않네요. 네. 지금으로선 그래 보입니다. 샌루이스 오비스포는 기준치의 절반에도 지금 채 못 미치고 있으니까 중환자실 여유분 비율 말할 것도 없고 남가주에서는 이곳 LA 카운티 비율이 다른 카운티보다 높은데요. 예를 들어 오렌지 카운티를 보면 어제 중환자실 병상이 18%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곳 LA 카운티 보건국의 바바라 퍼레어 국장은 추수감사절 연휴 수치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아서 수치가 더 오르는 게 놀랍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추수감사절이 지난달 26일이었으니까 2주가 지나는 시점을 보면 오는 10일 목요일입니다. 네. 네. 그렇게 그 후에 신규 감염자 수치가 더 늘어날 걸로 우려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서 감염자들이 아파 입원하고 그 입원한 사람들이 또 중환자실로 가고 이렇게 악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어차피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스테이 앳 홈 명령이 3주간 지속되는 만큼 그렇죠. 남가주와 샌루이스 오비스포는 적어도 이달 28일까지는 명령 속에 지내게 되는데요. 캘리포니아 주민 수천 명에게 언 웰컴 기프트다. 가장 원치 않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개빈 누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평소보다는 이르게 브리핑을 했었는데 주변에 확진자와 노출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작동되는데요. 코로나19 노출 알람 기능을 켠 이용자들에게 확진자와 6피트 이내 여기서 15분 동안 서로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따로 접촉 사실과 관련한 알람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제 아이폰 유저와 안드로이드 폰 유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아이폰을 사용하는 경우 앱을 따로 다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세팅 설정에 들어가서 좀 밑으로 스크롤해서 내려가면 노출 알림 도구인 익스포절 노티피케이션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턴 언, 켜면 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쓰는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따로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10일부터 시행되니까 그 목요일, 오는 목요일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도 앱 다운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애플과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블루투스 무신 신호를 사용해서 최소 15분간 두 대 전화기가 서로 6피트 이내에 있는 걸 탐지해서 알람이 가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앱은 강제적으로 모두 다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죠?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앱은 의무적으로 이게 되는 건 아니고 쓰고 싶은 사람만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프라이버시 때문인데요. 애플과 구글이 내놓은 이 코로나19 기술의 작동 방식은 철저하게 개인 정보를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는 지켜진다고 어제 뉴스엄 주지사가 강조했습니다. 100% 프라이빗하고 100% 시큐어, 안전하고 또 100% 발런트리, 자발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려면 사용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다만 미국인들이 워낙 이 프라이버시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걸 사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지금 제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나와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exposure notification 이런 게 나와있네요. 자, 이 코로나19 사태가 대도시의 인구 유출 현상을 부추기기는 했지만 기존 경향에 가속이 붙은 것이다. 이런 분석이 또 지금 나왔어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부유층은 별장에 있는 좀 한적한 그런 곳으로 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대학생들 아니면 독립해 살던 미혼 자녀들은 부모집으로 들어갔고요. 네. 이처럼 대규모 인구 이동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근데 이런 대도시의 대규모 인구 유출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고요. 그렇죠. 블룸버어 통신이 이런 내용을 전해서 눈길을 끕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대도시에서 외곽으로 이사하는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랬다는 얘기죠. 연방센서스국의 최신 인구 이동 조사 자료를 보면요. 뉴욕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이 오기 이전인 지난해 지난해 하루 평균 빠져나가는 주민 수가 이미 37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2018년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하루 100명 이상이 늘어난 수치고요. 그래서 터프트 대학의 도시 환경정책학과 좌신 홀랜더 교수는 이런 뉴욕 인구 감소는 이미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부터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팬데믹 이전까지 대도시 인구의 집중화 현상이 지속했던 걸 묘사하는 코로나19 현상과는 다소 상충된다고 지적했고요. 또 남부 남서부 썸벨트로 와봐도 인구가 몰리는 현상과 함께 은퇴 후 도심을 벗어나는 걸 포함해서 팬데믹 이전에 시작된 장기적인 트렌드에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인구 이동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있고요. 인구 변화에 확실히 영향을 조금씩 주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메릴랜드 대학 사회학과 필립콘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일단 출산율이 감소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의 월간 데이터 보면 실제로 출산율이 이전 해보다 지금 뒤처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로컬 정부는 세수의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인구 유출 규모뿐만 아니라 떠나는 이들의 소득까지도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띵크탱크 맨하탄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맨하탄 거주자 80% 이상이 한 해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뉴욕의 경우 인구 유출이 세수 확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고소득층 뉴욕커들의 최근 조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삶의 질이 저하됐다 이런 답을 한 거는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출산율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네요. 다가들 집에 있으면 오히려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처음에는 출산율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를 걸로 나왔었는데 너무나 이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이게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앞으로 아이를 낳아 봤자 이렇게 좀 어두운 세상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확산하면서 출산율이 이제는 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